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아주아주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드디어 스마일러 구독자가 천명이 넘었답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축하축하축하 저희가 천명 이벤트를 진행했잖아요. 그 천명 이벤트를 오늘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답니다. 천명 이벤트의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천명 구독 이벤트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드디어 1등에서 7등까지. 오늘 순위가 다 정해졌고요. 이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스마일러 유튜브를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그 다음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모든 구독자님께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당첨된 구독자 외에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아이디는요. 제가 다 공개하기가 그래서 첫 글자만 공개를 하고요. 뒷부분은 땡땡으로 처리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당첨 확인은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따로 공지글을 올릴게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7위는요? 아, 깜짝 놀랬니? 네, 7위는요? 7위는 경땡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자, 두구두구두구 6위입니다. 6등은 몽땡땡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5위는요. 곧 땡땡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4위입니다. 두구두구두구 4위는요. 베 땡땅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3위입니다. 두구두구 3위는요? 그리고 3위는요. B.O.O.O.O.O.O.O.O.M.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대망의 2위입니다. 2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이땡땡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하 스마일러의 마스코트 같은 친구죠. 스마일러의 마스코트 같은 친구죠. 만수룩 알다브라 육지거부기가 소개를 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축하드립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혹시 당첨이 되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스마일러에는 또 다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짜잔! 이렇게 만명 달성 이벤트를 다시 시작한답니다. 스마일러 유튜브가 계속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스마일러 유튜브 구독은요. 우리 스마일러 있는 동물 친구들에게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만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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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